도산선에 왔고요. 관람료 1500원, 주차비 2000원 천광 운영배 여기도 둘레길이 있나본데 나무들이 진짜 꽤 오래돼 보여요 소 땅 소 땅 소 땅 책을 보관하고 열람하던 곳 광명실 전교당, 강당 역할을 하는 곳인가봐요 도산서원을 관리하고 식사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기거하던 곳이랍니다 농운전사 농운전사 태계의 제자들이 머물면서 있던 기숙사 산업체자 농운전사 목운전사 감사합니다.